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상대진 씨, 균형을 잡아야지 맞지 말고, 흔들어가 해! 달리면서 들어가야지, 카바 올리라니까 카바를 얼굴 높이 올려야지 걸어봐! 나와야지, 그러면 안 된다, 너네네 스탭으로, 계속 스탭으로 스탭으로 크로스 부기지 말고, 당장 뛰어는 좀 베어질게요 가! 맞으면, 맞으면은 분만에 잡아야지 근우가 안 맞은 걸을 지치지 말라니까 뭐 이렇게, 좀 던져봐봐 줄어, 치아 쳐내고 가봐, 쳐 가고 가봐 그래 간다고, 우려! 시작! 이렇게 2학년 알맞은 조절에 아시관 카르기 2학년 3학년 Pandor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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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